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제 여러분들 참 중요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의료, 경제, 내수, 부동산, 주택시장, 교육, 사회, 문화 전체적으로 가장 큰 단일 변수가 저출산으로 인한 소위 저출산 쓰나미거든요 이거는 사회 전부를 다 거의 뒤집어 볼 정도로 큰 영향력을 발휘할 거거든요 그 내용을 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한 분이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의사가 연간 5천 명이 쏟아져 나오는데 출생인구가 20만 지금 23만이니까 앞으로 곧 10만 대 진입할 겁니다 20만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인구 40명당 의사 1명인데 이걸 한국 사회가 어떻게 지탱할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냥 흥하고 여러분들 웃고 넘어가는 사람이 많아질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분입니다 의사 공급이 널면 국민은 좋아지는 것인데 왜 반대하죠 이게 여러분들 보통 사람 생각인 겁니다 여러분 어제 이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부담해야 될 총 의료비 지출 토탈 코스트가 의료 수가 곱하기 진로 횟수 곱하기 의사 수인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국 사람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저렴하게 왜 공급받았느냐 P가 낮고 Q가 높고 의사 수가 이름들 그냥 묶은 겁니다 그래서 총액을 관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윤 정부 뜻대로 한 1만 명 정도를 늘리게 되게 되면 N이 여러분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총 의료비 지출은 총 의료비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총 의료비 지출이 폭증할 겁니다 그럼 보건복지부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하겠냐 P를 더 낮출 겁니다 P를 더 낮추게 되게 되면 필수 의료가가 완전히 붕괴가 될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해왔냐 P를 최대한 원가에 60에 70% 정도 묶었던 겁니다 묶고 비급여 시장이 활성화돼 가지고 피부가라든지 미용가라든지 이런 데서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살아남은 겁니다 나머지 외가는 전형적으로 뭡니까 비급여를 가지고는 개원이들이 운영이 될 수 없을 정도까지 어려운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조금만 생각하는 힘이 있으면 이게 왜 문제인지 그러니까 서울법대를 나와도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N을 증가시키게 되면 총 의료비 지출이 여러분들 늘어난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를 운영해 본 사람들은 정부가 인권 가이드라인을 맞춰 가지고 P를 올리게 되면 자동적으로 뭐죠 총 인건비 지출을 통제를 경영자들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Q를 낮추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고용하는 사람 숫자를 낮춥니다 로봇을 도입하든지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지금까지 유지해 온 것이 P를 낮추고 P를 더 낮춰 가지고 운영을 해 온 겁니다 의사들이 아우성 치든 말든 간에 P를 계속 원가의 60에 70% 정도 낮춘 겁니다 그럼 앞으로 상황이 나아지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N을 늘리게 되면 T씨 국민들이 부담해야 될 총 의료비 지출이 늘어날 겁니다 그럼 정치적 저항이 여러분들 발생할 테니까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소수의 의사들 더 옥제일 겁니다 P를 더 낮추겠죠 의사들은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N이 여러분들 의사 수가 늘어나게 되면 국가가 무선 여름 가문이 있으라 하든지 간에 궁극적으로 의료 수가가 지금 한계치 이하인데 더 조일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다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그러면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나 외과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시장에서 완전히 엑시트를 해버리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 전공의들이 왜 떠나느냐 하니까 앞으로 의료 수가가 적당히 보장될 거라 해서 죽을 고생을 해 왔는데 의사 수를 늘려 가지고 본인들에게 생활하기에 힘들 정도의 보상이 주어지겠구나 판단해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한 겁니까 그냥 시장에서 나가버린 겁니다 의사 봉급이 이름 적으니까 영국에서 여러분들 의사들이 미국으로 가버리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마켓으로부터 엑시트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볼 때는 있죠 참 우둔한 생각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에 노한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는 단순히 수명이 늘어날 수가 아니고 아이를 낳지 않고 세계 최저출산율입니다 이미 대한민국 의사 수의 증가율은 오이시대에서 가장 높습니다 의사 수가 증가하면 의료비가 증가하는 사실은 이미 연구를 통해 입증됐습니다 그 의료비를 대체 누가 부담할 겁니까 젊은 사람들이 부담시킬 겁니까 부자들 않게 부담시킬 겁니까 의료비가 폭증하는 것이 제가 의대 정원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노한규 원장이 이야기하신 내용은 간단하게 산수로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미 한국은 인구 감소 효과가 이미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개원이 가운데서도 외과 의원의 의원당 외래 환자 수가 20년 동안 감소해 온 겁니다 그 이야기는 외과 운영해 가지고 비급여 시장이 없는 데에서는 경영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 이게 그나마 상황이 좀 좋았던 내과입니다 내과도 인구 감소 효과가 10년 전부터 지금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먼저 당연인 겁니다 여기 이걸 보면 제가 얼마나 예상 가능한 겁니다 첫째 대한민국 의사들의 경영 상황은 점점 악화가 될 것이다 둘째 의사 수를 늘림으로 인해 가지고 젊은 생산계층이나 부자들이 담당해야 될 건강보험 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셋째 보건복지부는 총 의료비 지출을 통제하기 위해 가지고 의료 숙가를 더욱더 낮춰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의사들 더욱더 여러분들 뭡니까 약탈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소위 의료 포퓰리즘이 행해지는 겁니다 다수의 사람들에게 더 싼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의사들을 더 억제하는 겁니다 다섯째 의료 숙가가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장농 면허가 늘어나게 되고 젊고 유능한 이런 의사들은 해외로 나갈 것이고 특히 필수 의료가는 의사를 구인하기 힘들 정도로 전문의하고 필수 의료가가 계속 줄어들겠죠 이게 과학인 겁니다 이런 것을 관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관료들은 그냥 명령 내리면 상대방이 그냥 알아서 따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라는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너무나 불행한 겁니다 한국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현대 교육을 받았지만 논리적으로 사과하는 훈련이 너무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여주면 그것뿐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지 않은 효과가 어떻게 연결되고 이런 나라 전체를 골로 보내는지를 본인들이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하는 만큼 사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나라가 바뀌거나 그런 부분에 큰 기대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중을 다 설득을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의 수준이 100 정도가 돼야 되는데 뭡니까 50이 하게 되면 그걸 어떻게 하겠냐 이야기죠 그럼 사회주의 실험 한 번 더 하고 화끈하게 뭡니까 말아먹고 그다음에도 정신 못 차리겠죠 그렇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선거 여러분들 문제가 있다는 것은 두 눈에 뭡니까 코앞에 보여주도 네 끄덕도 아는 사람들이니까 이거 여러분 설명한다고 여러분들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당신들 피 계속 낮추라 의료수과 그러면 산부인과가 망하고 소아청산효과가 망하고 외과 개운이가 망한 것처럼 젊은 의사들은 필수과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 쪽으로 엑셉트할 것이다 하나는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고 하나는 다른 과를 해버린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여러분들 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겠죠 그래서 그냥 사람 수준대로 살다 가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 보시면 김홍식 원장님 부산대 의대를 나오셔가지고 한 30년 정도 내과 하신 분 쓰신 글을 보게 되면 보건복지부가 어떻게 하는지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다 나옵니다 이게 이런 뭔가 하니까 의사들을 어떻게 다루어왔는지 하니까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크게 의사들하고 격돌하는 시장이 되면 숫가를 좀 더 올려줍니다 의약분업 실시가 될 때 1999년부터 2001년도까지는 숫가 인상률이 플러스 되게 만들어집니다 그다음에 2002년 4월부터 시작하는 완전히 후려치는 겁니다 의약분업으로 재정지출이 급증하자 해마다 물가 인상률이 미치지 못하는 숫가 인상률로 이후에 의료기관들은 급격하게 수익성이 떨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앞으로 대한민국 이런 보건복지부가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여러분들 이 소위 이 확자 출신들 연구자 출신들은 점쟁이처럼 미래를 전망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가정이나 모델을 가지고 추론을 하지 않습니까 꼭 같은 일이 미래 한국에서 발생할 겁니다 어떻게 하냐 의사 수를 증가시키게 되면 총의료비지출이 폭증하기 때문에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숫가를 이용할 겁니다 숫가를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의사들을 더욱더 뭡니까 탄압하는 다수 대중들의 이익을 위해서 숫가를 더욱더 억제할 겁니다 그래서 병원들이 막 파산을 하겠죠 여기 봤처럼 여러분들 의료기관들이 급격하게 수익성이 떨어지는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민수 차관은 회피할 겁니다 내가 칼자를 쥐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필수과부터 여러분들 장롱매네를 선택하거나 그 다음에 필수과를 안 가는 겁니다 소화청산니까 개업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을 들고 여러분들 언급실을 그냥 뭡니까 순례를 해야 될 정도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미련하고 우둔한 짓들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 의무의료보험제도 실시 전국민의료보험제도 실시 이렇게 큰 사건이 있으면 의사들을 구워삼키기 위해 조금 더 올려줍니다 매번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마다 당근책으로 물가인상률 이상의 숫가인상을 해 준 뒤에 보건복지문 이후에 어김없이 물가인상률 이하로 숫가를 책정하여 이전 인상분을 해소을 했다 이게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의 이야기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를 제가 체계적으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이 김홍식 원장의 이 그래프 하나만 가지고도 이거하고 연결해서 다 설명을 가능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은 의사들은 더 힘들어질 거다 그래서 내가 딱 잘라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젊은 의사들하고 똑똑한 친구들은 준비해 가지고 이 나라를 떠나라 이야기죠 당신들 이 나라에서는 지금 기성세대 이미 이렇게 떠날 수 없는 분들은 그냥 이 상태로 사는데 젊은 의사들은 앞으로 앞이 안 보인다 이번에 무슨 뭐 당근을 좀 주고 뭡니까 억수로 좋은 당근을 준다 아무 소용이 없다 근본적으로 뭡니까 이게 이론이 갖고 있는 힘인 겁니다 이게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애인이 증가되기에는 피를 훨씬 더 낮춰갈 거다 이야기죠 피를 훨씬 더 낮춰갔기 때문에 그래서 총의료비 지출을 통제할 거다 이야기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화려한 역사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의사들을 다루어온 역사를 그러면 그 사람들은 회피하겠지만 젊은 의사들은 알아가지고 이 나라에서는 점점 더 의사들이 어려워질 것이고 윤 정부 이후에 포퓰리즘 성격이 강한 이름 정부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표가 많은 쪽을 위해 가지고 표가 정은 쪽을 억압하는 쪽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 중에서 이런 철 없는 사람들은 기분 좋다 생각하겠죠 왜 그러나 소아청소년과가 없어지고 외과가 없어지고 그렇게 다 없어지는 겁니다 장롱매을 하거나 아니면 밖으로 나가버리거나 그렇게 수술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부자들은 외국 가서 수술하면 되고 사람은 1차 효과는 볼 수가 있습니다 2차 3차 효과를 보려면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2차 3차 효과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나라 일을 하는 사람도 드문데 보통 시민들이 그걸 하려면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지만 하고 싶지 않는 겁니다 그래 쓰레기 같은 머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인 수준 따라서 하는 건데 이렇게 여러분들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김홍식 원장께서 그동안 양치기 정부가 얼마나 의사들 속에 왔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젊은 의사들은 똘똘하니까 이렇게 다 준비해 가지고 떠날 때는 말없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가면은 이게 뭐 작은 병 걸리는 건 관계 없지 않습니까 병원들이 얼마나 동네에 많으니까 큰 병 걸리면은 누구든지 큰 병은 마지막에 뭐 자기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돌아가는 거죠 오늘 한 분께서 한 사람의 전문의가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구의 길고 긴 세월이 가라 넣어진 결과물인지는 걸어본 사람들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걸어본 적이 없는 창밖에서 유리를 통해 본 쪽에서는 가늠할 수 없는 강도 아닙니까 세월만 가라 넣는다고 전문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뛰어난 역량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 그래서 어제도 여러분들 한 분께서 자녀분 여러분들 친한 동기가 본가에서 마지막에 이런 공부 압박을 못 느껴 가지고 다른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를 의과 공부가 그렇게 힘든 겁니다 미래세대가 이번에 참 크게 당한 거죠 당했는데 참 길게 보게 되면 참 다행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터져야 될 일을 일찍 깨우치게 된 거죠 전공의가 의사분이십니다 전문의로서 밥그릇도 못 체게 먹으니까 전문의 안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전문의 안 하겠다고 했는데 왜 안 하냐고 왜 밥그릇 싸움만 하냐고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안 하겠다는데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건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사분께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는데 당신이 왜 이야기를 하냐 이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못하겠다 이렇게 한 건데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